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과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의 관계 격상이 주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은 이천십 년에 그 전략적 동반 관계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이번에 십사 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겠고요. 전체 역사로 보면 35년간의 한 아세안의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전방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그러한 순방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4년 전에 전략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됐고 그것이 이번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는데 단순히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만이 아니죠 그 관계가 포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로 이제 협력 관계를 보면 경제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안보 또 기후변화 이런 어떤 공동의 과제에 같이 대처하는 격상된 관계가 포괄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한 아세안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이런 말도 김태호 실장이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지금 그 대 동맹이나 이런 것이 한미 한미일 그리고 나토 이렇게 된 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이 커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들 간의 관계를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십오 년의 협력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또 아세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그 국가 군인가 그룹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이 되는 국가 군이 국가 군이 바로 이 아세안입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강조를 했는데요. 세계 5대 경제권이 아세안입니다. 우리로서는 2위 교육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상으로도 2024년 9월까지 대 아세안 수출이 무려 846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할 때 무려 6.6%포인트나 더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세안 수출이 10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속 성장지역 중 하나가 바로 아세안입니다. 필리핀이 있죠. 인도네시아가 있죠. 말 그대로 인구 그리고 자원까지 함께 성장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 되겠습니다. 네. 8일에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싱가포르에는 국부로 불리는 우리말로는 이광용. 그쪽 발음으로는 리콘뉴 총리 부자에 이어 새로운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뉴 패러다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콘뉴 리센융 전천직 총리.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 부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 국가원수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고요. 그 직후에 로렌스 웡 총리 부부를 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박인크께서 말씀하셨던 뒤 싱가포르의 기반을 다진 사람은 바로 리콘뉴와 아들 리센융입니다. 전직 총리도 면담을 하게 되고요. 또 국빈 만찬까지도 가져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통일 비전을 연설합니다. 통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지게 되고요. 싱가포르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유롭고 열린 한반도 자유 평화 번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일정을 싱가포르 렉처 싱가포르 강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십일부터 이틀간 열릴 라오스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중요한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네 바로 10일 날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는 거기에 한중일 3국이 추가되는 요새는 한일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일 중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한일 중 3국 정상회의가 오후에 또 열립니다. 이 회의에 지금 이시바 싱개로 신임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일본 간의 신임 총리와 양국 간의 상견례를 겸한 양국 정상회의 회담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창 총리와 윤 대통령은 만나왔지만 이시바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견례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한 이어서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이런 4, 5개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도 또 윤 대통령은 갔고 이어서 11일 날 마지막 날 일정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해서 아세안 10국과 거기에 아까 한일 중 그다음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18개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귀국을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확대 뭐 유럽과 이렇게 확대된. 아시아와 이에이에스를 하고 이제 귀국한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일정이 빡빡하네요. 네 아주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신임 일본 총리의 라오스행 일본 언론이나 이 관방 장관의 공식 발표는 아직은 없죠. 예 그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시바 시계로 신임 총리가 오시는 걸 전제로 한일 간 양자 회담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처음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전임 총리와의 사이에 복원했던 한일 간 셔틀 외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간 협의해오던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발전적으로 협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제 고별 정상회의까지 포함해서 많이 만났고 그게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한 거잖아요. 그것을 아마 이시바 새 총리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일일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했는데 미국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한국도 그러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중요성 역시 미국 못지않게 한미 한국 미국 모두 다 일본의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바로 그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그 양자가 낸 기. 기시다 총리와 시작된 그 우호적인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년 또 한 한일 수교 정 국회 정상화 재개된 육십 주년 이런 것과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그러한 이번 디딤돌로 삼는 아마 상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약 15분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발표됐습니까? 핵심은 기시다 총리와 가졌던 전 총리죠. 한일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아직 이시바 시계를 만나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와 15분간 침축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에서 방금 전에 박상원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이 바로 한일 국회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이야기했고 시계를 총리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계 발전에 노력해온 윤 대통령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정상은 한일 정상화 이게 핵심입니다.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겠다. 조만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아세안에서도 만날 것이고요. 또 에이펙 또 서로 간에 방안 방해를 하면서 만남이 셔틀 외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